저라도 괜찮으십니까? 김아마 씨라서 괜찮은 거예요. 이제부터는 남조선 사람이야. 아버지 미안합니다. 전 어머님 인상이 참 좋습니다. 마음씨도 어차피 이렇게 쨔쨔하신지. 야 우리 엄마가 왜 쨔쨔해? 그 사투리만이라도 좀 안 쓰면. 열심히 노력해 보겠어요. 공주님은 우리가 바보 같죠? 우리 때문에 놀고 먹으면서 우리 덕 보면서 왜? 우리를 그렇게 비웃죠. 노래 불러줄까요? 대한민국에 있는 안면도가 노을이 그렇게 이쁘다네. 아 니네 못살잖아 가난하잖아. 그런지 어디서 자전시까지 챙길러 늘어놓은. 이놈이 남조선이래 맨날 돈 돈 돈 당장 돌아와갔으니 자남보내주시나요? 절대 안 돌아와. 대야야. 형님이 너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? 시간있지? 나와. 큰 오빠 좀 놀래켜줄게. 이재아가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거야. 진짜 공학지심을 제가 첨벌을 받아야죠. 그냥 찍어보니까. 그냥 한 번 더 준비했을 때. 이번에는 이 곡은